6월 6일은 현충일이죠. 광복회를 중심으로 이 날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6월 6일은 친일파 청산 활동이 무산된 반민특위 습격일과 겹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관련 내용을 김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인 지난 1956년 6월 6일,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을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현충일. 국가보원처는 24절기와 제사를 지내는 풍습을 바탕으로 6월 6일을 현충일로 지정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권과 자유수호의 상징인 6.25와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는 망종이 6월에 있고, 현충일의 재정년도인 1956년 6월 6일이 망종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현충일 날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광복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충일인 6월 6일은 광복 직후 친일 청산을 위해 만들어진 반민특위를 무력화한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 벌어진 날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복회에서는 현충일 자체를 부정하지 않지만은 왜 6월 6일이야 되는가는 이건 도대체 의문점을 많이 갖게 돼요. 뭐 다른 날 지정을 하든지. 광복 이후 청산하지 못한 친일 문제를 감안할 때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 발생한 날을 현충일로 기념하는 것은 더 문제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광복회는 6월 6일이 현충일로 지정된 것이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보고 현충일의 반민특위 관련 행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현충일에는 반민특위가 있었던 서울중부경찰서에서 인간 띠익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현충일은 어떤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나라를 지켜야 하면 많은 대단히 큰 전쟁이 돼서 죽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없는데 추모하는 행사를 할 만한 역사적인 계기가 없는 거예요. 6월 6일이 아무 근거름 없는 거예요. 송영길 등 여당 중진 의원들이 공감하고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앞으로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경기뉴스 김성원입니다.